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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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자로서의 살아간다거나 해야 될까요?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과거하고는 다르게 저도 딸아이와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을 때 울었어요 그래서 남전여비 사상 때문에 과거에 부모님들이 우셨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느낌이었을까 했는데 그거는 나처럼 이렇게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 또 한 가정을 꾸려가는 이런 힘든 과정을 나의 딸도 나의 도움을 물론 어느 정도는 받겠지만 그 이후에는 스스로 그러한 일생을 꾸려나가야 된다는 게 너무 애달고 안쓰러운 마음에 슬펐었는데요 직장 다니면서 결혼과 출산 또는 육아와 자녀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남성들의 생각이 어머니의 역할이다 또는 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과거에 많이 가져왔고 또 사회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고 또 여성들의 직장을 많이 갖게 돼서 그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거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으면 남성들의 생각들은 좀 많이 변화가 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힘들고 또 딸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좀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현실을 좀 이겨내고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길러줘야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들이 많습니다 엄마 얘기 들어보니 딸이 고생하겠네 엄마가 삶이 재미있으면 딸이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엄마가 지금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신감 없는 엄마를 두고 밑에서 자랐으니까 딸도 자신감이 없어지지 그거는 여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에요 엄마가 자신감이 있으면 딸도 자신감이 있고 엄마가 자신감이 없으면 딸도 자신감이 없고 그런 거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그걸 좀 인식을 제 스스로도 해서 자기가 사는 데 뭐가 문제인데 왜 키우는 게 뭐가 문제에요 자연계를 한번 보세요 자연계에 암탉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까고 키울 때 수탉이 옆에 와서 도와주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봤어요? 아니요 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어미소가 송아지 키울 때 수소가 와서 도와주는 거 봤어요? 이 모든 새끼는 어미의 책임이에요 그건 생물학적으로 그래요 어미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같이 어떻게 나누고 분배하고 그거는 해주면 좋지만 안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 기본적인 자세가 딱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지 어미는 아닌 거에요 닭이 조그만한데 사람보다 작잖아 그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닭이 겁을 내요 닭이 사람한테 덤대요 닭이 겁을 내고 도망가지 그런데 닭이 일단 병아리를 딱 품었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면 도망가요 기타를 탁 세우고 콕콕콕콕 하면 사람한테 덤대요 덤대요 왜? 그것이 생물학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새끼를 보호하는 거는 그건 닭이 교육받아 그런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본능이에요 모든 존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이 영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미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물학 의미하고 엄마에서 역할하고 여자의 역할하고를 지금 헷갈리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약한 존재에요 그런데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존재에요 자기가 지금 엄마하고 여자를 두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기를 딱 낳으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아기한테는 신이에요 아기한테는 엄마가 전부에요 이 세 개 전부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기한테 엄마 같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옛날에 대저의 신이라고 그러잖아 대저의 신은 여신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엄마는 여러분들이 아기를 딱 가지면 이건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자하고 아기의 엄마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에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건 어떠냐 남자하고 아버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 때도 어때요 우리가 소 키울 때 한번 보세요 암소는 여럿인데 수소는 한두 마리만 놔놓고 이렇게 뭐요? 시바짐 하면 되잖아 그쪽 이 남자가 권력을 휘두르는 거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있지만 아빠가 없는 종족이 있다 중국에 들어봤어요 아버지는 없어도 아이들이 자란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없는 여자가 즉 엄마가 그 남편이 없는 거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애들이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란서에 요즘 여자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다가 아기를 하나 갖겠다 하니까 인곤수정에 아기나 키우는 엄마들이 있잖아 그건 남자가 없다고 열등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 전혀 아버지 없다고 해서 열등의식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남편 없는 거에 대한 한탄 열등의식 이것 때문에 애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처럼 그렇게 여자로서의 열등의식을 가지면 애들이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난하게 자라도 엄마가 열등의식이 없으면 가난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대부분 가난한 애들이 열등의식이 있어요 우선 엄마도 그렇지만 학교에 가면 시골에는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자라니까 이 가난에 대해서 못 느껴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 가보면 이건 사장 딸이다 이건 변호사 딸이다 이건 무슨 공무원 국장 딸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학교에서부터 이게 막 선생님 대우부터 다르니까 열등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존재에는 열등한 게 없어요 열등의식이 있지 그러니까 신체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그 장애를 키우면서 아이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열등의식 없이 아이를 그 조건에 맞게 키우면 아이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낳아가지고 이런 애를 낳노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래가지고 자기 엄마 저스로 지자식을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는 열등의식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문제예요 엄마가 여자를 차별하면 아이들 여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이라고 해서 존재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여자가 문제예요 엄마가 자기도 여자면서 여자아이를 차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여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여성차별사회에 살아가지고 쥐도 딸나면서 차별하고 그 딸도 차별받고 자라가 쥐도 또 딸나면서 차별하고 그게 아직 우리한테 좀 덜 없어졌단 말이에요 덜 없어졌어 여러분도 애를 나가 딱 키우면 아들 딸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데 자랐기 때문에 자연적 남자애하고 여자애 있으면 심부름 시킬 때 물도라 할 때 누 시켜요 아들 시켜 딸 시켜요 그런 걸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 문제 이런 것도 신체적인 것도 일부 있지만 이게 지금 어떤 정조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성추행 문제에 대한 피해가 큰 거예요 그런 성추행을 하는 남자들도 문제이지만 그 피해 정신적인 피해가 큰 거는 여기 지금 아직도 여성의 성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몸이 남자가 한 번 만졌다 그래가 자기 몸이 더러워졌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다 지금 여러분들의 여성의 열등의식 때문에 이게 성적인 열등의식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뭐 여기 한 대 만지나 여기 한 대 만지나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딱 자기가 어릴 때만 성추행을 당했다 하면 그거 지금 어릴 때 몰라서 그렇다 하고 탁 던져버려야 돼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힘들어지고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빠는 그렇지 딸을 더 원한다고 해놓고 쥐는 쥐 마누라 차별하고 그래요 내 딸 아니니까 내 말으로는 남 딸이니까 그죠? 쥐 딸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딸하고 며느리하고 차별하잖아 같은 여잔데 예를 들어서 딸이 친정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자기 친구 전화 오면 딸이 받아가지고 아이고 그래 잘 있었나 그래 어쩌나 하고 커피 한잔 하자고 나가고 하면 친정엄마가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근데 며느리가 자기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 남자친구하고 전화하고 커피 마시러 나간다 그러면 봐주나 안 봐주나 이거 자체가 잘못됐잖아 벌써 딸네 집에 갔는데 딸은 침대에 누워가 하고 있고 사위가 나와가지고 아침밥 하고 이러면 아이고 착하다 이러는데 아들네 집에 갔는데 며느리는 앉아가고 이이이 하고 누워있고 아들이 나와가지고 부엌에 가서 아침밥 쥐하고 해주는 거 먹고 꼬라지 보나 못 보나 못 보지 이거 자체가 차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누워있고 아들이 가서 부엌에서 일하고 하면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나도 어때요 남편한테 저런 거 한번 받아보고 살라 그랬는데 저런 거 한번 못 해봤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착해가지고 엄마 소원을 들어주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의 지금 남자는 뭐 남자 쥐 기득권이니까 내놓으려고 그러게 해서 요즘 기득권 누가 쉽게 내놓으려고 그래 남자는 차치하고 우리가 남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 그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라고 놔놓고 우선 여자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애 키우는 걸 뭐 남자하고 반반 나누자 뭐 하자 왜 그런 생각해요 내가 그냥 알아서 딱 키우면 되는 거고 그러고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아도 뭐 할 수 없지 뭐 어떡해 아니 그래도 사랑해서 가정이란 걸 꾸렸다고 하면 어느정도 협조는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또 직장에 다니는 건 협조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해주면 좋은 거고 누가 말 못 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성질밖에 안 난다니까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성질밖에 안 난다니까 해주면 좋다 그건 맞아요 근데 안 해줘도 나는 뭐 할 자의 권리가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해주면 물론 좋지 그러나 남편이 어떻든 나는 행복해야 하고 자식이 어떻든 나는 행복해야 하고 부모가 어떻든 나는 행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죽고 혼자 살아도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신체장애 아이를 가져도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왜 남편 바람 피우는 핑계로 내가 나를 괴롭히고 살아야 되느냐 바보 같은 생각이다 그게 바보 같다는 거예요 남자랑 바람 피우면서 좋아나 할 때인데 지는 못 되면 혼자서 괴로워해 얼마나 바보여 그러니까 병신같지 그게 지가 괴로워한다고 지 인생에 좋은 게 뭐가 있나 그러면 정리를 딱 해가 불러가지고 내가 딱 인생과의 내 문제예요 그 남자 바람 피웠다고 난리 피울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딱 불러가 내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 나 빼고 딴 여자가 좋다고 하는 거라면 나는 그 인간에 아무리 인물이 잘 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나는 싫다 내 인생과의 이만 이렇다면 아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끝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얘기하시겠어요? 거기 뭐 애가 어떤 이런 거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딱 끝내고 아이 문제는 키우면 되는 거지 그건 뭐 세 명이라도 혼자서 키우지 그런 인간한테는 돈 날라 갈 필요도 없다 주면 받지만은 이렇게 딱 원칙으로 살고 그런데 사는데 남자가 이래 보니까 뭐 꼭 딴 거 한 게 아니라 실수했거나 뭐 그냥 한 짓이다 그런데 이 남자 얼굴도 괜찮고 돈도 잘 벌고 다 괜찮은데 버리려니까 좀 아까워 아시겠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좀 아깝고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딱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어차피 데리고 살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남편 바람 피워도 그냥 좋게 바라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 지조 있는 제대로 된 여자라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끝내지 그 싸울 가치도 없어요 지위가 딴 사람 좋다는데 그 뭐 옆에 붙어가 야글래글 하고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깨끗하게 끝내면 되지 그런데 그만한 일로 헤어질 일이 아니고 그래도 또 살다 보면 그거 말고도 괜찮은 일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 저만한 남자라면 딴 여자도 좋아할 만하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남자 정도라면 딴 여자도 좋아할 만하다 그래 저 정도 되는 남자 어떤 영향을 안 좋아하겠노? 그래 그런데 저거 하룻밤 데리고 자 봤자 그래도 최대 주주는 누구다? 내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회사 100% 주주 할래 좋은 큰 회사 그냥 주주 한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최대 주주가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대주주니까 소액 주주 그런 거 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딱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리하라 이 말이야 제 말 알아들었어요? 이거 잘못 알아들으면 말 한 표 된다 이런 얘기로 들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차피 엎질러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이 최선이 아니면 뭐다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에요 자기 인생인데 왜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매달고 괴로워하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이 소중한 인생을 그런 한 남자한테 쳐다보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는 자세 내가 혼자 살아도 살 수 있는 자세를 딱 갖고 그래 도움이 되면 되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고 그렇게 딱 지져 있으면 발로가 차버릴 정도로 마음이 딱 굳건하면 남자가 또 서슬 기나 안 기나 기어요 왜? 지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렇게 저거 전전건강하고 맨날 여자하고 남자하고 뭐 설거지 안 한다고 싸우고 뭐 안 한다고 싸우고 이러니까 남자도 만만해 가지고 맨날 티격태격 하지 그러니까 설거지 안 하면 밥을 안 줘버리면 되지 뭐 싸울 게 뭐가 있어 아침 일어나 가지고 밥 살짝 해가 애들 도시락에 가방이 이어주고 자기도 그냥 나가버리면 되는 거에요 그건 뭐 타투고 설거지 하라고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래 가지고 성질라고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으면 되는 거에요 맞고도 이튿날 안 해주면 되는 거에요 그럼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고쳐줘요 안 그러면 애 굶겨버리고 가버리면 되는 거에요 그냥 내 애만 되냐 너 애는 안됐냐 이러면서 그렇게 딱 하고 그리고 남편이 애하고 자꾸 싸우면 남편이 애 때리면 내가 더 세게 보는 앞에서 때려버려요 이게 어디 앞에한테 까부는 이러고 세게 때려버리면 쥐가 말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늘 거기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건 바보요 다 여자를 위해서 이런 얘기에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잘못 들으면 이래요 스님은 맨날 여자 보고 숙이라 그런다 근데 안녕히 계십시오 갈 주제가 못 되면 그것부터 살려면 숙이고 사는 게 나아요 되돌고 사는 게 나아요 그럼 남자가 때렸다 그럼 때리는 남자하고 뭐 때문에 살아요? 물을 필요도 없잖아 그날 없어져 버리면 되지 근데 거기 살 때는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어차피 그 남자하고 살려면 안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맞으면 누 손해니까 내 손해니까 그러면 두 가지 맞는 이유는 두 가지에요 말로 이기면 때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로 지면 지가 져야 되는데 말로 지면 지가 꼭 반칙을 해가 주먹으로 가고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칙 못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말로 져버리면 돼 아이고 미안해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돼 근데 두 번째 말을 안 해 인간 네가 인간인가 이러면서 딱 입 다물고 말을 안 하면 여러분들 애들 한번 다스려봐요 애들 야단치는데 말 하나 꾹 다물고 있으면 화 더 나요 안 나요? 더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하거나 말을 해가 이기면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인간 그거 빼고 딴 게 괜찮으면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 져주고 말로 져주는 거에요 말 안 하면 안 되고 말로 져줘야 돼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성질 깔아앉을 때 밤에 잘 때 발로 밟아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성질이 나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은 주로 성질이 나 있을 때는 제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갈보면 어때요? 손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제정식이 아닐 때는 갈보면 손해요 저거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서울 불바토론 조정할 때는 2판 4판으로 덤디잖아 그죠? 그 건드려가 이익 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 건드려가지고 덕볼라 그래요 3일만 참으면 때리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아 북한에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지 몰라도 북한에 지금 게릴라 부대 동원하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산 더욱이 때리붙을 수 있는 능력은 돼야 안 돼요? 대면 누 손에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이런 멍텅어리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명하게 대응해야 된다 남자가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해봐야 누가 인생 내 인생 책임져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여자가 혼자 못 살았지만 요즘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무슨 짓을 해요? 혼자 못 살아요? 근데 뭘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거의 여자답지 않은 소리 여자 저기 품이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가 당당하게 살면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여자들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억울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애 키우는 게 어려우면 선거에 육아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거를 자꾸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모든 엄마들이 일어나가지고 육아 정책에 대해서 애기를 딱 낳으면 무조건 3년 육업 휴가 어때요? 육업 휴가 안 주려면 재택근무 3년 재택근무 재택근무 3년 재택근무 안 주려면 애기 얻고 은행해서 막 근무하는 거예요 앞에서 옛날에 우리 애기 얻고 엄마들 콩밥 메세요 안 메세요? 몇 도시 애기 얻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그래서 애기를 떼 놓고 다닌다 이거 아니고 엄마가 애기를 얻고 일하는 거는 가장 아름다운 보기 좋은 걸로 이렇게 딱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 육아 지원은 어떻게 하냐면 애기를 떼가 어디다 맡겨놓고 엄마가 오면 맡기는 비용 준다 이건 제일 나쁜 정책이에요 3살 때까지는 엄마 곁들 애기가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을 여자들이 애기를 안 낳으니까 인구가 쭈니까 남자들이 겁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애기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이제 안단 말이에요 옛날에 애기를 7, 8 낳으니까 애기 쥐한 줄 몰랐는데 이제 애기가 1.14 이래 되니까 지금 큰일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최대 위험은 출산율 저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기 하나 낳았다 그러면 이제 뭐 책임을 줘 줘야 돼요 사회적 책임을 줘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남편한테 자꾸 싸우지 말고 그거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싸우려면 3개 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밥을 딱 설거지 안 하면 밥을 안 해주면 되지 뭘 걱정해요 방청사 안 하면 그냥 계속 놔두는 거예요 빨래 안 거들어주면 그냥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가 바빴어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질도 내지 말고 아시겠어요 아이고 알았어 내일 할게 그리고 또 놔놓는 거예요 성질 내면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이러고 또 가는 거야 또 가는 거야 또 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일주일 쌓이고 곰팔이 냄새 나고 이러면 어느 날 갔다 오면 남자가 세탁기에 집어 넣을까 안 집어넣을까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배짱이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맨 애들 보고도 방청사 해라 방청사 해라 장소리하고 청소 안 하면 또 치워져놓고 또 잔소리하고 이러잖아 안 해주고 잔소리 안 하는 게 훨씬 좋아 한번 해봐요 오늘부터 갔어 항상 그러고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너도 안 하니 나도 안 하지 이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에 싸우니까 아이고 미안해 여보 아이고 미안해 이러면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미안해 이러면서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이러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 배가 고프지 아이고 미안해 내가 바빠서 밥할 여유가 없었어 이러고 또 넘어가고 그 정도도 배짱이 없는 게 뭐 살림산다고 그래요 혼자 살아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애교가 있으면서 지혜롭게 굴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남자가 이게 말 안 듣고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해주면 남자 존일시켜요 부부가 사이가 굉장히 안 될 때 이혼하면 남자는 딴 여자 만나가 좋게 살아요 아시겠어요 딱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니 인간 안 되겠다 싶으면 오늘부터 1년간 엄청나게 자라야죠 입안에 혀처럼 그래가지고 남자가 막 나한테 너무너무 좋아할 때 딱 그냥 이혼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인간은 이제 죽어도 딴 여자 만나도 마누라 생각나가지고 어때요 만족도 못하고 혼자 죽을 때까지 이제 배가 빠지고 살아야 돼요 보복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현명하게 해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좋으면 어떡해요 좋으면 살면 되지 뭐 어때요 이걸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이 인생의 행은 착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착하고 어리석으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자기 삶을 자꾸 남탓하면서 맨날 우는 소리하고 그래봐야 하느님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생글생글 웃는 사람 도와주지 그렇게 한번 살아봅니다 네 자 희망 세상 만들기 10가지 한번 따라해 봅니다 희망 세상을 만드는 10가지 희망 실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부족한 줄 알아 매일 108배 참여이저를 하겠습니다 부모님께는 다만 감사한 마음을 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내겠습니다 자식은 사랑으로 보살피되 자리받으러 키우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빈그릇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하루 천인 이상 기부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통일 의병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꼭 투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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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es